수고! 네, 유나님 오늘 팬들이 올 텐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동안 잘 지냈었어요 오늘 생일은 언제인가요? 지난주 제가 휴가가 있어서 여행 갔어요 어디에 갈까요? 정답 보라카이 보라카이? 아니에요 왜요? 어디에 나와? 어디에 나와? 저 다음 달에 갑니다 그래요? 어디 가요? 다음 달에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좋은 오사카 너무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예비 홀더 분들을 보기 위해서 네, 오구라 유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그라 유나입니다 일본에서는 에이브이 배우 한국에서는 에이브이 배우 에이브이 배우 에이브이 배우 에이브이 배우 오그라 유나 오그라 유나 오그라 유나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민팅 일정이나 가격이 궁금합니다 32도 32도?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게 어떤거에요? 올리브영 올리브영 가고싶어요 바로 가셔도 되는데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좀 이분들에게 하고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 에이브이 본적 있는 사람 있어요? 작품 본적 있는 사람 아아 잘 안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네 이제 오늘 이렇게 팬분들을 만났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텐션 아프 얘기도 많이 하고 사인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저도 이따가 갈 때 사인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